사실 여행은 도착해서가 아니라 차에 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 좁고 불편하게 가면 도착해서도 애들 컨디션도 좋지 않을 거고 제가 카니발 탑에서 느낀 건 이건 딱 애들을 위한 차다 애들 물건 다 싣고 다녀도 넉넉하게 탈 수 있으니까요 차 좋아요 대한민국 아빠 컨셉 대한민국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2015 카니발 리무진